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님의 은혜교회에서 2022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목사 합창단은 정기연주의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의 예배 형식으로 찬양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존 허 목사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을 인용한 기도를 두 배 하는 찬양단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휘자 김종윤 목사는 합창단이 창단 9주년이 되었다면서 창단 3년이 지난 후에 제1회 정기연주회를 드렸다며 이번 두 번째 연주회에는 단원들이 연주회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보자고 해서 타이틀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라고 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합창단은 마차를 타라 오우 댐 골든 슬리퍼즈 은혜 아니면 히 이즈 더 락 하나님을 찬양하라 등을 찬양했습니다. 뉴저지 3호 합창단과 소퍼라노 윤혈린이 찬조 출연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인구는 증가한 반면 뉴욕주 한인 인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가 지난 15일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21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전국 한인 인구는 196만 2,184명으로 추산돼 전년도 92만 6,508명보다 약 1.8% 늘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한인 인구는 14만 1,745명으로 전년 추산치 14만 4,002명보다 1.5% 줄었습니다. 뉴욕시 역시 한인 인구가 9만 2,529명으로 추산돼 전년보다 약 1.1%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뉴저지주는 11만 3,736명으로 전년에 10만 5,694명보다 7.6% 증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한인 인구 현황을 비교하면 뉴저지주 한인의 35에서 54세 비율은 32.4%로 뉴욕주의 30.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17세 이하 비율도 뉴저지주는 22%로 뉴욕주의 20.6%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비율은 뉴욕주가 15.7%로 뉴저지주의 12.4%보다 높았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한인 인구의 중간연령은 각각 38.9세와 40.8세로 나타나 미 전국 한인 중간연령 36.6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어구사 미숙 비율도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각각 37.3%와 36.4%로 전국 평균이 29.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간소득의 경우 뉴욕주 한인은 8만 3,760달러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뉴저지주 한인은 11만 3,175달러로 크게 높았습니다. 개인 빈곤율을 살펴보면 뉴욕주 한인은 14.5%로 나타나 뉴저지의 6.1%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특히 뉴욕주의 65세 이상 빈곤층 비율은 4명 중 1명꼴인 25.5%로 추산됐습니다. 뉴저지주는 65세 이상 빈곤층 비율이 8.8%로 파악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학자금융자 최대 2만 달러 탕감 조치 수혜자 가운데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납부한 부채 상환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융자 탕감 프로그램에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자금융자 상환유예 기간인 2020년 3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납부한 상환금은 반환 조치됩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학자금융자 부채를 한 번이라도 상환한 대출자가 900만 명 이상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융자 탕감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한인장노예 KPC 뉴욕노예는 9월 10일 월요일과 13일 화요일 델라웨어 소재의 윌밍턴 장노교회에서 제67회 정기노예를 열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뉴욕노예 자매노예인 서울남노예 노회장 강병철 목사와 서기 박주일 목사, 회계 안윤선 장노가 인사했습니다. 노예는 개회예배, 회무처리, 폐회예배, 성경뮤지컬 다윗 관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